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최신 게임도 좋긴 하지만 저는 옛날 게임을 더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게임기 모양의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기 모양이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게임이 가능한 핸드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쁜 쓰레기를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종종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렴하긴 합니다. 다만 한 달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죠. 게임이 가능한 핸드폰 케이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전 제품은 수음건전지를 넣어야 했고요. 게임도 심하게 단순해서 게임의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마감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을 넣었을 때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게임의 기능도 케이스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제품은 확실히 달라진 느낌인데요. 우선 제품의 마감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가 보이시나요?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8비트 게임이 36개나 들어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요. 영어와 중국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게임 소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HD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또렷한 편은 아니지만 게임을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화면은 깨짐 방지가 되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물도 스며들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 성능이면 나쁘지 않죠. 게임은 도대체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은 게임들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게임들도 많이 있어서 게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방향 버튼으로 게임을 지정하고 A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선택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뒷면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게임이 시작될 수 있고요. 버튼이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케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미나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받 자주가님owers 맞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